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여러분 대개 이제 첫 제가 서문을 열 때 매일 방송에서 조금 부드러운 주제를 선택하는데 오늘은 막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방송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조금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유튜브에 떠올라 있는 뜬금없이 sbs 방송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었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바람이 불었나 그런 생각이 물론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이야기 아닌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sbs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끊이질 않는 부정선거 논란 이번 총선도 비상 기계 동원된 기업표 믿을 수 있나 뭐 귀에 빡 종은 뭐 이런 내용을 나와 가지고 많이는 보시지 않고 한 만 4천 명 정도가 봤네요. 표를 찍는 자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표를 세는 자가 모든 것을 바꾼다. 이렇게 언젠가부터 한국도 미국도 표를 세는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선거가 끝날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언모론 뭐 이런 이야기를 실은 겁니다. 뭐 다루지 않는 것보다 반가운 일이 있고 또 sbs가 이렇게 다루준 것에 대해서 참 고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여러분들 많이는 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댓글을 315명이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보통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궁금해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 쫙 읽어봤습니다. 315개를. 그런데 대부분이 뭐죠? 정확하게 선거 부정 문제를 인지하고 있네요. 315명 가운데 이런 방송을 나무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부정선거 막아야 승리합니다. 수개표를 해야 되며 사전투표를 없애야 됩니다. 사전선거는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이 315명이 사전투표 무선당이 100% 당선이냐는 게 부정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언모론이 아닙니다. 증거 앞에 모두 계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남긴 좋아요 표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0명 115명 125명 말을 돌릴 것도 없이 세상이 다 아는 주무기관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수두룩한데 대부분이 기각해버린 겁니다. 언론도 덮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80명이 찬성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중앙선거 관련해 계획해서 선거부정을 막아야 됩니다. 312명 가운데 거의 이런 방송의 기획자들을 남으라는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총선도 개판이었지만 대선도 완전 개판이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 당선 0.8%인가요 솔직히 역대급 개판 투표 관리인데 이재명 후보가 재검피도 없이 바로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언모론의 의혹이 아니라 지난 총선 투표회 사전투표 때 박스 서명한 책임자가 자신이 직접 박스 다시 보러 갔는데 자기 사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 필지로 자기 이름이 적혀있는 제가 그걸 봤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일반적으로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는 가벼운 주제 좀 교훈적인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sbs방송이 선거 문제를 다룬 그런 내용을 봤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그냥 시작 부분에 다루게 된 거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선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선출직 공직자라는 그런 권력자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4년간 여러분들 이 선거 문제를 다루고 왔으니까 4년 정도면 거의 선거 문제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긴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누가 조작해왔냐. 선거관리비원회가 조작을 해온 겁니다. 어떻게 조작했냐. 전산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걸로 추정됩니다. 전산 조작은 100% 증거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물은 여러분께서도 방문하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역대 선거가 대부분 다 조작이 된 겁니다. 2012년 또는 제외 여러분들 부재자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부터 시작해서 2014년 선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조작이 다 된 거죠. 그것은 그냥 억지나 주장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해서 발표하고 공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그 자료를 만드는 데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을 다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조작해서 발표한 그 선거데이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그런 선거데이터까지 다 복원이 가능하고 조작값도 여러분들 다 발각을 해냈고 그리고 전산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돌렸는지 몇 장당 한 장에 쓴 소위 사전투표지를 집어넣는지가 다 찾아진 겁니다. 조작 방식은 사전투표율을 실제보다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집어넣는 방식을 사용해 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고 교역국가 가운데서는 10위권의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투표의 개표라는 것은 그냥 수학이 아니고 산수입니다. 산수 그 산수에 무지막지한 여러분들 조작에 있었는데 그거를 대통령에 대한 모든 사람이 다 덮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면서 이 나라가 앞으로 온전하겠습니까 저는 온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번 선거지 이름 정상선거 되겠습니까 제 이름 판단으로 정상선거가 될 수 없을 겁니다. 10번에서 11번 정도 이름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후보의 득표수를 다 만들었는데 이번 선거가 이름 한 번째 12번째 선거가 정상선거가 되겠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사회가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겁니다. 지성이고 나발이고 이러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식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있는 사람들 나가면 그만인 겁니다. 진짜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한 SBS 여러분들 이 기자분도 혼자서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누군가 또 원고를 다 써야 되고 하니까 다 당신들의 일이다 이야기. 우리는 살만큼 살았으니까 20년 살면 덤이고 30년 살면 뭐 땡이고 10년 살면 그냥 뭐 문제없고 5년 더 살아도 뭡니까 그냥 된 겁니다. 평균 수명을 따지게 되면 60줄까지 살았으니까 더 사는 것은 다 덤인 거죠. 솔직히 저하고는 이런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서 자란 사람이고 나라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이 주제를 4년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밝혀진 상태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이 거짓되고 위선적이냐 이야기죠. 도대체 앞으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통해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이야기죠. 내 거듭 이야기하지만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면 그만이다 이야기죠.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다 침묵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 쇼를 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 입장에서는 이 거짓과 위선을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변해버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또 합니다. 이번에 제2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의 관전 포인트는 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집어넣을까 세 장당 한 장 집어넣을까 4.15 총선처럼 진짜 투표지 두 장당 여러분 가짜 한 뷰 집어넣을까 2023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그거가 관전 포인트인 겁니다. 마치자마자 여러분들 뭡니까 한 3 4일 안에 다 여러분 전국의 전수조사로 다 밝혀낼 수 있는 겁니다. 밝혀내면 뭐 하나 이야기죠. 다 선거 끝났는데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권력을 지기 위한 것은 욕심도 없고 나는 권력이란 그 자체가 너무나 더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출시하기 위해서 출시할 기회는 여러 번 있었죠. 그러나 그 자리를 안 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직한 사람이 정직하게 이런 분석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지난 10년간 중앙선거관리비원회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기 여름 작업을 통해서 모두가 다 모여 오염된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 그 사실이 제대로 알려져 가면 정상적인 국가 하면 나라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홍콩 이야기가 남미 이야기처럼 안 보이고 베네수엘과 남미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선거를 도덕질할 수가 있으면 그 나라에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늘 계획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sbs 왜 뜬금없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다루냐 이렇게 싶어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신년 315개의 여러분들 이 댓글들이 댓글들 가운데 거의 한 개도 여러분들 뭐죠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알고 있다는 것이고 sbs를 이렇게 볼 정도가 되면 그렇게 나이가 아주 많은 분들만 아닐 거다 이야기죠. 그리고 댓글 남긴 글은 글 표현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아니고 젊은 분들이 굉장히 글을 많이 남긴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그걸 대통령에서 깔아뭉개고 이러면 넘어가니까 대통령 지도가 오르겠습니까 대통령의 말빨이 서겠습니까 대통령 이름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이름 건의가 서겠습니까 의사들 깔아뭉개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 양반이 정신이 있나 그 용기를 가지고 백만 분의 이름만 여러분들 선거를 바로 세우게 했으면 대한민국을 살린 성형군자 1등에 올랐을 것이다. 그렇게 냉소적으로 판단한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바르게 여러분들 걸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세 이름 다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셀카를 찍고 셀카를 이름도 찍고 구름처럼 모인 사람들이 다 표처럼 보였죠. 그러나 진실이 알려지는데 몇 주밖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폼을 잡고 뭡니까 의시됐지만 진실이 알려지는데 다 얼마가 안 걸렸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어제 북한 문제를 2017년도에 CNN 방송에 여러분들 다룬 걸 보고 그 CNN 방송에 이런 북한 내 영어 방송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참 어떻게 같은 동포들의 그 깡마른 모습에 다 기획됐을 거라고 CNN 방송에 협조를 했을 테니까 뭘 이야기하고 누가 나서서 이야기하고 영어로 읽는 사람들은 자막을 봐야 되지만 나는 한국어로 다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동포들이 고생을 하는데 그게 돈 주고 물자 주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한 이런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 체제의 그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 가지고 적절한 노력을 계속 기울였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간에 악이라는 것이 계속 승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도 이제 조만간에 아마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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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